마태복음 26장 샬롬 반갑습니다 이번주는 범어달고나 5주차 마태복음 26장서부터 마가복음 3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월요일로 마태복음 26장을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당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 자표가 공예에 서시는 모습들이 쭉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거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때 한 사람이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말을 합니다 25절인데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이 유다가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죠 나는 아니지요 나는 분명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바로 나를 팔자고 나를 배신할 자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유다는 그 예수님의 말을 또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말을 듣지 못한 채 그냥 흘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유다의 이러한 고백을 보면서 아 어쩌면 나의 고백일 수도 있겠다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며 끝까지 따라갈 것 같지만 예수님 저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늘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라고 답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안목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른 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든 사람이 다 우리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하고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26장을 넘어가 27장에 가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나요? 결국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자기 입술에 그 고백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도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지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거야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의 실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배신과 거절과 회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낮추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죄인으로 밖에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26장 또 중반절에 나오는 그 겟세먼의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감당하셔야 될 그 십자가의 세액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죠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감당하기 너무나 버겁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한 번의 기도로 끝내지 않습니다 보면요 42절에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원합니다 하며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감당하셔야 될 그 사명 때문에 그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역 때문에 세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이셨던 예수님을 보시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라는 마음을 갖기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비록 같은 시간 같은 내용일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 될 것인데 그것이 나의 뜻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또 내가 원치 않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보모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수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지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늘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